이 사진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인류가 지금 우주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와 있는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수없이 많은 변종을 일으켜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온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바이러스가 12종류 이상의 변이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세포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로 당사슬, 섬모를 통해서 세포에 공격하게 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가 다 섬모로 덮여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를 보시면 바이러스 표면에 수없이 많은 스파이크 단백질, 스파이크 글리코 프로테인이 구성되어 있고 독감 바이러스도 역시 당사슬로 구성되어 있고 YTN 사이언스 포럼에 보시면 바이러스를 침투하는 비밀이 바로 섬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스파이크 단백질, 다른 말로 당사슬, 다른 말로 글리코 프로테인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또 인간의 세포든 모든 세포는 전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섬모, 스파이크 단백질, 당단백질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막거나 또 글리콜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항체가 생겨요 이 항체가 바로 글리코 단백질, 당단백질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푸른색 세포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노란색이 바로 항체입니다 이게 바로 글리콜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당단백질이에요 이것이 충분히 있어야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백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에서 서재걸 박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독소라든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면역체계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느냐 맑은 공기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지만 바이타민, 미네랄 등등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글리코 영양소다 글리코가 없다면 면역체계는 기초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는 도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담보하는 조건은 바로 건강한 세포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신체가 건강해지듯이 이 세포는 반드시 건강한 당사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당사슬은 한 개 세포에 10만 개 정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약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암이라든지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분들은 이 당사슬이 변형이 되거나 대략 1만 개 이하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교과서와 과학 잡지의 저널에 나와 있는 글리코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이 당사슬을 글리코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당단백질 글리코프로테인 글리콜리피드라고 하기도 하고 촉수 실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안테나라고 하기도 하고 당사슬이라고 하기도 하고 당세라고 하기도 하고 손모라고 하기도 하고 글리칸, 글리코켈릭스 이런 표현으로 당사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몸은 이 60조의 세포가 전부 이 당사슬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 세포는 전부 당사슬로 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당 영양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리 몸에 각종 영양소 우리가 먹었던 영양소 중에 바이타민, 미네랄, 호르몬 등등을 인지하고 또 흡수하는 수용체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 등을 면역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는 옆에 있는 세포와 생체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지에서 밝힌 당 영양소의 기본 역할은 바로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인체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촉수요 안테나라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도 당사슬로 인식하고 인슐린 분비도 요구하고 바이러스도 인식하고 박테리아도 인식하고 이게 독성물질인지 호르몬인지 비타민인지 단백질인지 미네랄인지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 면역하고 서로 생체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바로 세포의 촉수, 안테나 역할을 하는 당 영양소 당사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과학 잡지에 어떤 내용이 실리냐 하면 젊음을 유지하는 비밀이 바로 당사슬에 있다는 겁니다 이 당사슬이 무너지면 암세포를 암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노화나 난치병들도 이 당사슬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긴다 또 면역계가 자기 세포가 아닌 걸로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자가 면역질환이 바로 당사슬 이상으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또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5천 개 이상씩 수없이 많은 변종된 암세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즉각 즉각 인지하고 면역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암환자가 되는 것이죠 이 변이된 암세포를 구별하고 인지하고 면역하고 처리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당사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0조의 세포에 이 당사슬이 근본이 되는 당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 기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몸은 세포가 건강해질 것이요 모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화되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에 해당되는 부서인데 여기서 수많은 의과대학에 연구 용량을 줘서 내린 결론이 글리코믹스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뇌손상을 복구하는 것도 글리코 영양소로 바탕한 당사슬이요 뇌를 보호하는 것도 당사슬, 치매도 당사슬, 근육이 위축되는 병도 당사슬 이상이요 암도 당사슬 이상이다 그리고 암면영요법도 당사슬을 기반으로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간질병이 치료되고 신장이 작동한다 신장이 버릴 건 버리고 또 쓸어 담을 건 담고 혈압과 전해질과 이런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들이 전부 신장의 기능인데 이것이 전부 글리코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분비되고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역시 당사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요 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독감 감염도 당사슬이 결정하고 코로나 감염도 당사슬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임파구가 작동하는 것도 당사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수가 형성이 되고 또 두뇌가 발달이 되고 혈액 면역 세포가 작동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글리코의 당사슬의 역할인데 이 당사슬 이상이 수많은 질병과 건강 회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 속의 선모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경이라든지 코라든지 폐라든지 정자와 난자, 혈관벽, 귀, 기관지 위 모든 곳의 당사슬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존재하는 형태가 세포에 존재하든 조직에 존재하든 우리 피나 체액 속에 존재하든 이 당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세포벽에도 또 오른쪽에 보시면 항체, 면역글로블린,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항체도 바로 글리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데 또 피를 만들어내는데 이 골수도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벽도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콜라겐, 피부와 그리고 뼈와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이것도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레스틴, 호르몬 이 모든 것들이 다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포생학 교과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기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를 바탕으로 한 당사슬의 재료가 바로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피오코스, 사일로즈, 에나세칠글루코자민, 에나세칠갈락토자민, 에나세칠뉴라믹액액시드 이 8가지의 당영양소가 인간의 인체에 당사슬을 구성하는 원재료다 이것이 바로 당단백질의 구성요소다라고 의과대학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포생학 교과서에 명시된 8가지 당영양소가 영어로 표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포생학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실리느냐 하면 이 8가지의 당당률을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우리 몸에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 일반 식사로는 8가지 영양소 중에 글루코스, 갈락토스 외에 나머지 6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러한 사실들이 이 8개 당을 포함한 글리코 뉴트리언트 서프리멘트 글리코 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이끌어왔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교과서에 명확하게 게재된 글리코 영양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제품으로 나온 엠브로토스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다 포함된 특허 제품이 바로 엠브로토스입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포생학 교과서에 8가지의 당영양소가 있다고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 당영양소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세포 간의 인지, 소통, 안테나 역할을 한다 만약에 인지, 소통, 안테나 역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수많은 질병이 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의 면역과 면역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호중구, 임파구, 임파구 중에 NK세포, T세포, B세포 등등을 다 조정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두가 된 항체, 이 항체가 바로 우리 면역세포의 B세포에서 이미노글로블린이라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의를 억제한다 특히 만노스, 퓨코스, 갈락토스, 글루코자민 이런 것들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의를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도 막아준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세포에서 환경 호르몬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효소와 호르몬의 원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다 고갈이 되면 인간은 목숨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효소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효소를 구성하는 원재료가 바로 글리코예요 글리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인슐린이라든지 렙틴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바로 글리코이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 영양소가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혈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이런 것들도 혈관 벽이 전부 글리코 켈릭스로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리코를 먹으면 체지방이 감소되고 근육량이 증가되고 골밀도가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라든지 뼈는 글리코 영양소로 구성된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체지방은 어차피 독소로서 인지하고 대사 과정에서 제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리코의 가장 기본적인 효능 이것이 바로 특허자료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보존에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동물과 수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글리코의 인지기능 때문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서로 인지를 해서 서로 만나면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정자의 만노즈와 난자의 수많은 글리코의 사슬이 만났을 때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호르몬의 구성요소이기도 하고 또 뇌신경, 중추신경계의 세포의 구성요소이기도 하고 서로 전손의 피부과 같은 신경 수초의 기본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이라든지 스테로토닌이라든지 아세체콜린 등등의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전달과 분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세포의 수용체를 다 형성하는 것이 글리코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면 줄기세포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것이 맥다니엘 박사의 연구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복용을 하니까 우리 몸에 새로운 줄기세포가 1조 개 이상 생긴다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과정을 막아주는 항노화 과정을 담당을 한다 그러니까 글리코가 1차적으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우리 몸의 혈중효소가 SOD라든지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것을 만들어진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글리코의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합니다 열세 번째로는 점막을 보호합니다 호흡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비뇨 생식기의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독감 바이러스 등등의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바로 뮤신이라는 점막인데 이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바로 당 영양소를 기초로 해서 점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2만 킬로에 달하는 모든 혈관이 전부 글리코켈릭스 글리코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신근경색, 신장질환, 말초혈관질환을 전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이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장점막도 보호하고 유익균도 증식하고 그리고 이 글리코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합해져서 유익균과 대사가 되어서 반려되어서 나오는 물질이 바로 단세지방산이라는 부티리산 등등의 단세지방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당뇨병과 비만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한다는 것이 최근에 의학에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은 인체의 모든 생리적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 8가지를 다 담은 제품이 바로 엠브로토스 라이프입니다 이 라이프, 메나테크만의 독점 원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년 이상의 그 노하우와 축적이 되어 있어요 엠브로토스 하나만 해도 50여 가지의 특허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메나테크만이 제조할 수 있는 특허 조성물이에요 그리고 이 배합 기술 자체도 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려지지 않는 기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 바로 알로에 기반으로 한 메나폴입니다 메나폴은 코스타리카 알로에 농장에서 독점 생산이 되는데 여기서는 60년 이상의 어떤 역사를 자랑하고 화산질 토양 그리고 적도의 일광과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천년 유기농 환경에서 자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선하고 가장 완벽한 알로에가 바로 여기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99%는 수분이고 1%의 기능 성분인데 여기 1%의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등 80여 가지의 항산화 성분과 신비로운 성분이 있어요 이것을 추출해내는 기술이 바로 메나텍의 특허 기술입니다 1kg의 메나폴을 생산하기 위해서 660kg의 알로에가 필요한데 이것을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나폴은 바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 알로에 베라에서 독점적으로 메나텍에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의 원자량입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알로에는 무슨 무슨 알로에, 무슨 무슨 알로에는 등등은 50만 달톤 이하예요 50만 달톤 이하가 되면 우리 몸에 생리활성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 만난이라고 미국 화학협회에서 인증한 만노즈가 아세칠화되어서 인체에 면역이라든지 생리활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100만 달톤 이상의 만노즈라야만 된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함량이 높은 만노즈가 바로 에이스 만난 만나폴입니다 메나테크에서 생산하는 만나폴입니다 그리고 엠브로가드는 낙엽성 추출물에서 나오는 아라비노 갈락탄 엠브로가드는 갈락토즈의 주성분이 되는 이것도 역시 우리 면역의 핵심적인 역할, 특히 장근강의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살룬과 살결을 중심으로 한 미강 성분을 잘 안정화시켜서 독점적인 신기술로 안정화된 이 기술이 라이스브렌 파이버 기술이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항산화제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가 여기에 사실 살룬과 살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안정화된 기술로서 메나텍의 제품에 우리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귤 껍질에 있는 스티로스펙틴 이것은 암의 부착을 방지한다 암세포의 성장과 전의를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장에서 발암물질이 점막세포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콜레스토롤이라든지 중성지방들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호전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티로스펙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와 있고 또 알긴산는 다시마에서 얻어지는 건데 갈색 조류를 여러 번 대사를 해서 바로 킬레이팅 구조를 만듭니다 킬레이팅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나비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중금속들을 알긴산이 들어가면 그것을 흡착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알긴산이 이 제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엠브로토스 라이프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메나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에이스 만난이 160만에서 170만 달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순도가 높고 효과적인 그런 만노주가 배합이 되어 있고 또 식물성 글로코자민 그리고 와카메 미역을 3번 이상 정제해서 가장 퓨코즈 성분을 가장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이 바로 와카메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엠브로가드, 아라비노 갈락탄은 특허 물질인데 면역을 강화하고 특히 장내 유익군 확산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식이섬유의 우수한 원료가 되죠 그래서 비피토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성하게 할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엠브로가드입니다 그리고 시트로스 팩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암을 방지하는 그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NK세포의 활동과 효과를 증진시키고 또 납과 수훈, 비소 등의 유독순 금속을 킬레이팅 해내는 그런 역할을 엠브로토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온 납, 수훈, 비소 등등은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활성산소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수많은 신경, 정신계에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수많은 만성 질병을 만드는 건데 엠브로토스는 이 모든 유독성 물질들을 환경 독소를 체내 밖으로 해독해내는 그런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초에서 추출한 알기네이트는 그런 역할을 보조해주는 독소 배출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글리코행소의 8가지 성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노즈, 퓨코스, 갈락토스, 글루코스 특히 만노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대식세포에서 외부 침입자를 인지합니다 즉, 면역세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만노즈라는 성분이 들어가야 우리 몸에 면역세포, 대식세포라든지 면역세포라든지 NK세포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종양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면역의 물질 활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만노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퓨코스는 와카메라는 성분으로 들어와 있는데 미역 등 해조류, 버섯은 모유에 많은데 이것에 가도 해조류를 한 번 정제하고 두 번 정제하고 세 번 정제하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고 고농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퓨코즈를 엠브로토즈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퓨코즈 자체가 결국 우리 몸에 면역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갈락토즈, 엠브로가드, 아라비노 갈락탄 그래서 소나무과 서양잇갈나무의 낙엽성 수액으로 만든 갈락토즈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면역을 조정하고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그리고 장 건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잘로즈는 치주염을 예방하는 그리고 소화기계 암을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고로스 수액 같은 데 많죠 글루코자민, 여러분도 글루코자민은 관절이 좋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또 점막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롬병이라든지 계양성 대장염, 간질성 반강염 등등 이 소화기계 암의 점막에는 글루코자민이 무너지면 그 병에 위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갈락토자민은 종양 성장과 전의를 억제하고 유라민산은 모유 속에 많고 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타미플루의 원재료가 됩니다 씨알산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리코 영양소의 가장 기본적인 8가지 구성 성분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성분을 전부 합류한 제품이 엠브로토즈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만노즈만 특화해서 담아놓은 제품이 메나폴이에요 그래서 메나폴은 그람당 다당시 함량이 엠브로토즈 라이프의 한 4배 정도가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농도 또 가장 강력한 면역 조종 물질이 바로 이 메나폴이에요 그래서 기적인 물질이라고 감동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알로에 1100g 알로에 660g 속에서 메나폴을 1kg을 추출해 내는 그 독점적인 기술을 메나테크에서 20여 년간 축적해 온 겁니다 그래서 메나폴의 만노즈 함량이 최소한 160만 달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만노즈에요 그래서 타 제품과 비교할 수도 없고 100만 달톤 이하의 제품은 사실 면역 조종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품이 바로 메나폴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나폴은 알로에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대기로부터 오염물질을 다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지 독소, 화산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흡착을 해 버리는데 그래서 오염된 환경에서 자란 알로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독소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그리고 화산제 토양에 열대의 어떤 일광 그리고 천혜의 유기농 환경이 조성된 곳이 바로 코스타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페론 농장과 독전 계약을 해서 수십 년간 그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켜온 것이 바로 메나텍의 엠브로토스 그리고 메나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농장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알로에베라는 80여 종의 영양 성분에 에이스 만난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개발된 제품 중에서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이는 가장 순수한 천연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확하는 단계부터 제품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 과정 자체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만노즈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효소 분비를 해서 그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이 모든 공정을 이렇게 완성을 해야 돼요 우수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가공 시간을 단축하고 최상의 만노즈를 추출하는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탄생한 그 기술로 탄생한 것이 바로 만노즈 에이스 만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체 활성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만노즈 이 만노즈가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역 세포에 다 먹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가 이 만노즈 뿐만 아니라 엠브로토즈의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다 건강하게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부가 건강해지고 장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증진이 되겠죠 그래서 알로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면역 조절 기능인데 이것이 대한민국 식약처에서도 이 기능을 인정한 거예요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력이 증진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이처지의 내용을 보면 이 메나폴의 만노즈가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투머그로스를 임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넨스키모세라피 키모세라피는 항암화학요법이에요 암 항암 치료를 하는 항암화학요법을 도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도우기도 하고 암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만노즈다 왜 모든 면역세포의 수용체에는 만노즈 리셉터가 있어요 만노즈가 있어야 대식세포도 움직이고 NK세포도 움직이는데 NK세포가 몇 프로까지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냐 하면 실험실에서 보면 1843%까지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먹어야 되겠죠 저는 꼭 먹을 겁니다 언제까지 평생 메나텍의 아주 감동적인 물질이 바로 만노즈 엠브로토즈 메나폴입니다 그래서 KFDA 한국식약체에서 인정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대식세포가 성숙되고 활성도가 증가된다 수지상세포가 활성화된다 두 번째로 NK세포 임파구 백혈우부의 면역관련 세포가 증가된다 위계양이 그러니까 장점막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위산분비가 염증을 막아주고 세포가 보호되고 재생을 통한 장건강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공식인정한 내용을 보면 면역력 증진에 있어서 메나폴과 엠브로토즈 라이프가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면역력이 화두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올려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천연의 물질이 바로 메나폴과 엠브로토즈다 그래서 이 메나폴과 엠브로토즈를 바탕으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건강하게 돌파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